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도와 봐! 도와 봐! 도와 봐! 두 분이서 또 두얼간이라는 동영상 채널 또 하고 있죠. 마침 두얼간이에게 댄스 요청이 참 많이 들어와서 이 얼간지의 댄스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두 분이 어떻게 합을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댄스 배틀 형식으로 가나요? 댄스 배틀 형식인데 조금 약간 파이트 느낌으로 해서 누가 넣어서 잘하나? 방금 얘기하는 느낌은 거의 스우파의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우파? 덕배 아빠와 로망이 아빠의 자존심 대결. 그러게요. 덕배와 로망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드롭 더 비트! 진짜 대박이다. 다 봐야지! 다 봐야지. 야, 다 간다! 지현아, 박수, 박수. 사원아, 사원아, 사원아 계속해, 사원아 계속해, 이거 봐. 너무 열심히 해. 잘한다, 재밌다. 불꽃은 확실히 튀었어. 불꽃이 튀긴 튀었어. 형 진짜 좋아하셨어, 아까. 나 너무 좋아. 아니, 이거 보셨는데 우리 춤의 신, 황의 신이 보기에 두 분의 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재현 씨는 본인의 그 끼를, 본인이 주지를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느낌. 어떤 힘이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그리고 차원 씨는 자꾸 누가 눌러. 자꾸 누가, 난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놀라는 것 같아. 나무 있는데. 어, 그리고 뒤에 약간씩 한 박자씩 넣고. 차원 씨, 아까 박수 치는 거 어떻게 했어, 박수 치는 거? 웨이브, 웨이브 어떻게 했어? 아까 웨이브 막 하는. 아, 댄스 가수네. 아, 그럼요, 그럼요. 기타 쓰는 댄서입니다. 깊게 파고들어, 깊게 파고들어. 너무 웃긴다. 약간 그, 1800년대 약간 사교계 댄스 같은 느낌. 1800년대. 아, 그때도 이런 건 없었어. 이거 그냥 신세계야. 넘다며, 넘다며. 신세계, 신세계. 자, 헤이 웅아, 헤이 웅아.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자, 갑니다. 오예! 오예! 오우! 와, 문혁이 형. 오, 종이 형. 오, 좋아. 오오! 야, 이거 즐겨보는구나. 즐겨, 즐겨. 아, 잘한다. 종이 형, 막혀. 종이 형. 잘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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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댄스 배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우리 동현 씨가 메인 댄서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또, 번치 댄스 또 보여줘야죠. 네. 네. 저희가 음악 한 번 드릴게요. 오, 예상 찍었단. 자, 음악 주세요. 엎드려, 엎드려서 봤는데, 엎드려서 봤는데, 이건. 오케이, 나가서. 오우! 오우! 경주의 동부동락. 레고! 오우! 바란칸! 호킷, 호킷! 하시! 하시, 하시. 하시! 도와 봐! 도와요, 고프! 흥봉현! 흥봉현! 스타베이! 동현이 형 짱이다! 잇빨 잘하자! 동현이 형 짱이다! 동현이 형 짱이다! 동현이 형 짱이다! 오케이! 역시 도와 건지 댄스! 동현이가 팝이 좋네, 팝! 춤을 잘 추네, 역시! 네.